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는 보통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파트는 분산 투자가 가장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중에 몇 개 넘어야 될 고비가 있는데요 분산 투자가 가장 어렵다고 보통 늘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도 그것보다는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좀 힘들죠 전공한 분들이 아니라면 더더욱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자산 운용사 과정에 있는 리스크 관리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재무위험관리사 보통 FRM이라고 하는 이런 전문적인 파트에서 다루는 것과는 훨씬 더 난이도가 낮은 데다가 분량도 작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다루고 있는 리스크는요 시장 리스크하고 신용 리스크 딱 두 가지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을 안 다뤄요 그래서 좀 분량이 좀 작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그것보다는 훨씬 낮으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분량이 작은데 문항수는 여덟 문항이 나와요 여덟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니까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교재에서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제 크게 리스크 두 종류 두 개의 리스크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하나가 시장 리스크고 또 하나가 신용 리스크예요 그럼 시장 리스크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바입니다 VAR 바 바라고 그러죠 저는 바라고 읽겠습니다 바 또는 뭐 VAR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냥 바라고 읽겠습니다 VAR가 아주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VAR의 개념이나 개별 자산의 VAR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VAR을 계산한다든가 그 다음에 분산 효과 VAR을 통해서 분산 효과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VAR의 유효용성이나 VAR의 한계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신용 리스크가 있는데 신용 리스크는 생각보다 그렇게 VAR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신용 리스크는 기대 손실 구하는 거 예상 손실 또는 기대 손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expected loss 그래서 기대 손실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기대 손실 분포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도율 측정 모형으로 보통 부도 거리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 간단하게 언급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열심히 또 재밌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바로 1번 문제 한번 보죠 자 1번 문제 보니까 다음 중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이렇게 됐는데 리스크의 종류가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의 종류하면 일단 재무 위험이라고 그래요 재무 위험 기업이 재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닥쳐야 되는 위험을 재무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보통 리스크 관리에서 보통 얘기하는 리스크는 바로 재무 위험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불확실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투자의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변동성이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 있죠 그런데 리스크의 종류를 본다면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에서는 있지만 시장 위험이 대표적인 거죠 시장 위험이라고 하면 시장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기는 위험으로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 가격이 변동하는 것과 관련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주식이다 채권이다 아니면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가격이 막 변하잖아요 변해서 생기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주식, 이자율, 환율 위험, 상품 가격 위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시장 위험이고요 그다음에 신용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신용 위험은 나하고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고 쉽게 말해서 돈 떼먹고 도망갈 위험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채무 불이행 위험 또는 디폴트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용 위험의 본질이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무 불이행 위험 이런 것들이 신용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유동성 위험은 보통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상품 유동성 리스크 그다음에 자금 유동성 리스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규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누고요 그냥 유동성 리스크 하면 뭐 포지션 마감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위험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은 그런 거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운용 위험이나 법적 위험도 있는데 그건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는 정도면 끝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자 1번 재무 위험이란 금융시장에서의 손실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으로 이자율 환 주식 상품 가격 위험 이런 거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바로 땡 여러분들 재무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봤던 것처럼 금융시장에서의 손실 가능성과 관련돼서 주식이나 이자율 위험이나 이런 거는요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이고 재무 위험은 바로 이런 위험들을 다 포괄해서 재무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위험의 종류가 시장 위험도 있고 신용 위험도 있고 유동성 위험도 있고 법적 위험도 있고 운영 위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위험은 이렇게 포괄적인 것이지 요렇게 시장에서의 손실 가능성 가격 변동 위험 이게 아니라고요 가격 변동 위험은 시장 위험이에요 이건 시장 위험이라고 시장 위험 그래서 재무 위험이 아닙니다 1번이 틀렸고 2번 신용 위험은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위험 맞죠 3번 유동성 위험은 포지션을 마감하는 데서 대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위험이다 맞고요 4번 법적 위험이란 계약을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법적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4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1번 문제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보죠 2번 봅니다 2번은요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에 대한 설명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우리 교재에서 지금 3개의 사고 사례 실패 사례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 또는 사고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베어링 은행이에요 베어링 은행은 영국이 200년 넘은 은행인데 이게 20몇 살이에요 29살인가 20몇 살짜리 싱가포르 지점에서 근무하는 대리 우리식으로 하면 대리급 되는 사원이 파생상품 거래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파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은행 파산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게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로 언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탈 게젤 샤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선도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롤링 오버 롤 오버라고 그래가지고 만기 2월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되는데 요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라고 해서 미국의 지방재시단체가 최초로 파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 오렌지 카운티에 살림살이를 하는 재무 담당관이 재정 담당관이죠 이게 이자일 예측을 잘못 예측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인버스 FRN이라는 게 있어요 인버스 플로터라고도 나오는데 역변동금리 상품에 투자했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파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그 세 개를 우리 교재에 지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데 어쨌든 뭐 교훈 위주로 알아 놓으시면 돼요 베어링 은행 사건에 교훈 메탈 게젤 샤프트 사건에 교훈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의 교훈 위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읽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정도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거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그냥 바로 들어가 보죠 자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건 1번 메탈 게젤 샤프트 사의 파산 사건은 내부관리 통제 지도와 감독당국의 적절한 감독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이거 틀려요 감독을 잘 못해서 윗사람들이 저 아래 대리가 뭐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잘하겠지 하면서 워낙 유명한 애니까 이렇게 하고선 넘어갔다가 파산한 사례는요 메탈 게젤 샤프트가 아니고요 이건 베어링 은행 사건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베어링 은행과 관련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어링 은행 사건은 롤링 위험 롤링이라는 게 뭐예요 롤링 롤 오버 롤링이라는 건 이건 만기 2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도 계약을 했다가 만기 2월을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파산한 거는 베어링 은행이 아니고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메탈 게젤 샤프트 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예요 베어링 사건은 롤링 위험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잃고 파산한 사례 이거는 메탈 게젤 샤프트 사건입니다 그래서 3번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은 바의 유용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다 이거 맞아요 바라고 하는 지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 잘 활용했으면 이런 사건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또는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했던 것과 관련되는 사고 사례가 오렌지 카운티 사례예요 우리 교재에 그렇게 기술돼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 못 읽어보셨다 그러면 요약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핵심 포인트 해설 보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래서 삼 번 맞았고요. 사 번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은 과거 자료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선물 시장 또는 선도 시장이라고 해도 돼요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선도 시장의 이해부족 이게 아주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요 선도 시장의 이해부족으로 사고가 난 건 오렌지 카운티가 아니고요 메탈 게젤 샤프트 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4번도 틀렸어요 맞는 건 3번만 맞았어요 3번이 답이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요거 1번은 베어링 은행이고 2번은 2번하고 4번은 메탈 게젤 샤프트 사의 파산 사건과 관련돼요 자 그래서 2번 요렇게 봤는데 2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일종의 역사 문제고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는 정도면 끝납니다. 그다음 문제 보죠 3번 이제부터 바에 대한 내용이네요 바 본격적으로 바에 대한 문제니까 지금부터 제가 바를 정리를 할 테니까 무조건 이건 외운다. 이거 제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제가 쓴 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바 라고 하는 건 보통 시장 리스크 측정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value at risk의 약자고요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어떤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한 대상 상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신뢰 수준 하에서 손실 볼 수 있는 최대 손실 가는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최대 손실 가는 금액. 이때 반드시 들어가는 개념이 뭐냐면 일정한 신뢰 수준의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느냐 최대 손실 가는 금액을 측정해서 금액으로 딱딱딱딱딱 정해 놓는 거니까 굉장히 간명하고 쉽게 리스크의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 라고 하는 거는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부분 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다 부분 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완전 가치 평가법이 있다 제가 쓰는 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부분 가치 평가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모수적 가정을 한다 모수적 방법이다 또는 정규분포 가정을 한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모수적 가정 모수가 파라미터인데 모수적이다 모수적 가정이다 또는 뭐 정규분포 가정을 한다 요것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모수가 뭡니까 모수는 이제 평균하고 분산 같은 걸 모수라고 그러는데 그 뭘로 쳐도 돼요 그 다음에 완전 가치 평가법은 비모수적 방법이다 또는 뭐 정규분포 가정 같은 거 안 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정규분포 가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정규분포라고 하는 건 일정한 정규분포라는 확률분포가 안에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을 거기다 꾸게 집어넣어서 그 리스크 금액을 바 금액을 구하는 건데 완전 가치 평가법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고 자산 가격이 변동하는 원인과 고 변동했을 때 가격 모형을 다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 가정을 안 해도 돼요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완전 가치 평가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완전 가치 평가법은 역사적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역사적 시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판서 시간 걸리니까 그 다음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 또는 스트레스 검증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역사적 시뮬레이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는 스트레스 테스트 또는 검증이라고도 그래요 스트레스 테스트 또는 스트레스 검증은 주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주로 극단 상황에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상황 이걸 얘기하는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나와요 주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손실 금액을 구하는 게 스트레스 검증인데 극단적인 상황만 쓰는 건 아니에요 있음직한 사실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극단적인 상황에 주로 쓴다는 얘기지 극단적인 상황만 쓴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틀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알아놓고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자 다음에 이제 부분 가치 평가법 여기 중요하다고 이게 그럼 부분 가치 평가법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분 가치 평가법으로 바를 측정하는 방법을 델타 분석법 또는 델타 노말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델타 분석법은 교과서에서 교재에서 쓰는 말이고 시험에서는 델타 노말 분석법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는 델타 노말 바라고도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델타 노말 바 이렇게 쓰겠습니다 델타 분석법 바 이렇게 해도 돼요 델타 분석 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 델타 노말 바는 뭐냐면 정상 시장 조건 하에서 정상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상 시장 조건 하에서 일정한 신뢰 수준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손해볼 수 있는 최대 손실 가능 금액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바에요 그래서 델타 노말 바가 그런 거고요 델타 노말 바는 정규분포 과정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수적 방법을 쓴다라는 거고 공식 외우세요 여기서 바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요게 V라고 그래서 이게 노출 금액이에요 내가 위험 투자 금액 또는 익스포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뢰 상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뭘 먼저 하든 그 다음에 변동성 그 다음에 기간 루트 T로 해도 되고 우리 교재는 루트 T로 했는데 N이는 알 것 같아요 루트 N N은 N1 N1 뭐 11이다 그러면 루트 10 20이 되면 루트 20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감도에 따라서 민감도를 더 붙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과 채권과 그 다음 옵션 뭐 이런 것만 보죠 뭐 다른 거는 다 할 필요 없고요 주식의 경우에 민감도로 베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베타를 주면 베타 곱해줘야 돼요 여기 곱해준다는 얘기에요 이게 근데 채권의 경우에 수정 듀레이션 써요 수정 듀레이션 모디파이 듀레이션 수정 듀레이션 이렇게 돼 있고요 수정 듀레이션 구하는 거는 여기다 써요 수정 듀레이션은 그냥 듀레이션 주면 1 플러스 만기 수행율 이렇게 더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수정 듀레이션이에요 근데 옵션은 감마를 쓰기도 해요 감마 감마를 씁니다 그래서 옵션의 경우에는 비선형적인 손익구조이기 때문에 감마를 써서 델타 감마 바라고 그래요 델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감마도 고려해요 그래서 델타 감마 바 그래서 감마를 고려 감마까지 반영한다 이거만 알아놓으세요 그냥 감마를 반영하더라 이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때 신뢰상수가 여기 들어가는데 신뢰상수 값은 외워야죠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야죠 물론 시험에서 그냥 주기도 해요 거의 주기도 하는데 구십오 퍼센트 신뢰수준이니 구십구 퍼센트 신뢰수준이니 하면 상수 값을 여기다가 알아서 시험에서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외워서 해야 돼요 구십오 퍼센트 신뢰수준이면 일 점 유고를 곱해줘야 되고요 구십구 퍼센트는 이 점 삼 삼 삼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상수 값입니다 왜 이 숫자가 나옵니까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상수니까 아 왜 원주율은 삼 점 일 삽니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냥 그냥 외우세요 종교 분포 가정하에서 나오는 확률 분포니까 그냥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이건 n n 루트 n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 기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바면 개별 바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개별 바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바잖아요 포트폴리오잖아요 a의 바 b의 바 섞어 가서 포트폴리오 바를 만든다 그러면 그럼 이게 공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포트폴리오 바는 포트폴리오 바다 그러면 이거는 루트 한 다음에 무조건 외워야죠 만약에 a와 b 두 개의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바를 구한다 그러면 a 바의 제곱 플러스 b의 바의 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상관계수 넣어야 돼요 상관계수는 이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상관계 a와 b 바의 상관계수 들어가야 돼요 상관계수는 기본적 분석할 때 제가 상관계수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상관계수 곱하기 a의 바 곱하기 b의 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상관계수 이거죠 상관계수 로우 상관계수 로우는 크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또 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0도 될 수도 있고 사잇값 쫙 존재하는데 이때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여기가 플러스 1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항 자체가 플러스 1을 곱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면 그냥 a의 바와 b의 바를 더한 거하고 똑같아요 위험이 하나도 안 줄어 바라는 게 리스크 측정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하나도 안 준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부호가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 가지고 a 바의 제곱 플러스 b 바의 제곱 마이너스 2ab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 마이너스 b 형태로 된다고 말이죠 인수분해를 하면 그래서 여기 뭐냐면 절대값 a의 바에서 b의 바를 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위 바 값이 확 줄어요 바가 확 줄어 그 다음에 만약에 0이 된다 그러면 여기 상관계수 안에 0이 들어가니까 이 항이 없어져서 a 바의 제곱 플러스 b 바의 제곱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셔야 되고 또 한 번 나오면 또 한 번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 놓으시고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제가 사실 수업하면서도 제 스타일 말씀드리지만 저는 암기하는 거 싫어해요 암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 시험을 위해서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암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꼭 암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3번 문제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기본 개념과 관련된 문제니까 자 그러면 다음 중 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고릅니다 1번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들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하나의 일관성 있는 척도로 통합한 구체적 수치예요 수치고 금액으로 표시돼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1일 동안 VAR 바가 신뢰구간 95%에서 10억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 하루 동안에 10억을 초과해 손실 발생할 확률은 20일에 한 번 정도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 이건 잘 보셔야 되는데 2번 맞거든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하루 동안에 바가 신뢰구간 95%에서 10억이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 동안 내가 투자한 투자한 투자 상품 중에 하루 동안 95%의 확률로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95% 확률 하에서 10억이니까 5%의 수준에서는 10억보다 더 많은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게 95%라는 거는 95%라는 거는 20분의 19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20일 중에 19일은 10억까지는 손실 나올 수 있는데 하루 그러니까 20일 중에 하루 정도는 10억보다 더 넘게 10억을 초과해서 손실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10억을 초과해서 손실 발생할 확률은 20일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95%가 20분의 19니까 20분의 1 정도는 20일 중에 하루 정도는 10억보다 더 높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바의 해석과 관련되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 해설에 핵심 포인트 해설에 2번에 있죠 바값에 대한 다양한 해석 예시 이걸 잘 읽어보고 아 그렇겠구나 하고 납득하시면 돼요 2번 맞고 3번 바의 측정 방법에는 델타 분석 델타 분석법이 델타 노말 바예요 그다음에 역사적 시뮬레이션 스트레스 테스트 그다음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4번 시장 리스크를 측정함에 있어서 역사적 시뮬레이션과 몬테카를로법은 완전 가치평가법이고 스트레스 검증법과 델타 분석법은 부분 가치평가법입니다 틀렸죠 4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서 스트레스 검증법은 부분 가치평가법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테스팅이 완전 가치평가법이고 부분 가치평가법은 부분 가치평가법은 델타 분석법 또는 델타 노말 분석법 밖에는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단순 암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델타 분석법 델타 노말 바 또는 델타 노말 분석법 이런 게 이게 완전 부분 가치평가법이고 모수적 방법이고 정규분포 과정을 한다 이런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래서 3번 문제 해결했고요 4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 일단 디렉션부터 읽어보죠 다음 중 델타 노말 방법 이게 델타 분석법이에요 같은 거예요 방법에 의한 바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한 것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델타 노말 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내용이 지문에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핵심 포인트 해설을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 해설을 보시면 지금 델타 노말 분석법에 대해서 쭉 기술된 내용들이 있는데 1번 보면 포지션에 포함된 각 금융자산의 리스크 요인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2번에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3번에 델타를 이용하여 포지션 가치 변동을 추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해가지고 델타 노말 분석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소를 해놨거든요 거기서 몇 개의 지문만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번 양가로 1번에 여러분들 번호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보세요 2번 보시면 리스크 요인이 많을수록 리스크 측정은 더 정확하게 된다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을 많이 뽑아서 반영할수록 리스크 측정은 더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 보면 리스크 요인이 많아질수록 상관계에서 추정이 어려워서 바의 측정값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을 많이 뽑을수록 뽑아서 반영할수록 측정은 어려워요 측정은 어려운데 값은 더 정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을 묶어놓고 아 그런 뜻이구나 이런 거 알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변동성과 상관관계 추정에는 과거 수익률 자료가 이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3번에 보면 널리 가장 많이 쓰는 게 제이피 모건에서 쓰는 거거든요 제이피 모건에서 이 방법론을 리스크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리스크 매트릭스에서는 리스크 요인을 400개나 뽑아내요 그래서 400개를 선택해서 추정한다라는 거 정도 알아 놓고요 그다음에 3번 양가로 3번에 보면 델타를 이용하여 표준 가치 변동을 추정하는 과정이 마지막 과정인데 거기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바에 반영되는 민감도가 자산에 따라 달라요 자산에 따라 다른데 이때 옵션은 델타 채권 두레이션 주식은 베타 자 보세요 주식은 베타고요 채권은 두레이션이에요 수정 두레이션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정 두레이션이고요 옵션은 델타를 쓰는데 델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델타 감마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델타를 쓰더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쓰더라 이런 것들을 민감도 지표로 더 반영하더라 라는 거예요 바를 구할 때 그렇게 그냥 알아 놓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엄청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다음 중 델타 노멀 방법 올바르지 못한 것 1번 봅니다 리스크 요인이 많을수록 상관관계 추정이 어려워져요 여기까지 맞았어요 맞아요 상관관계 추정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바의 측정이 복잡해져요 여기까지 맞아요 왜냐하면 리스크 요인이 많을수록 많은 걸 반영해야 되니까 바의 측정은 복잡해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리스크 측정은 더 불확실해진다 이게 틀렸죠 리스크 측정은 오히려 더 정확해집니다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리스크 요인을 반영할수록 계산하는 건 되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 값은 더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측정 값은 더 정확해진다 측정은 더 불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더 명확해진다 또 정확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널리 알려진 JP Morgan의 리스크 매트릭스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은 리스크 요인 400개를 선택해요 400개야 되게 많아요 400개를 선택하여 변동성 및 상관계수를 추정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리스크 요인과 상품이 일치하는 경우의 민감도는 1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과 상품이 똑같아 그럼 민감도가 1이겠죠 민감도의 경우에 옵션은 델타를 쓰고 채권은 듀레이션 쓰고 주식은 베타를 이용한다 이거 맞습니다 민감도 지표 주식 베타 채권은 듀레이션 또는 수정 듀레이션 옵션의 경우에는 당연히 델타가 대표적이죠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 중에 델타가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를 반영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맞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옵션의 델타를 반영한 바를 구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올까요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낸 적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 반영을 그러니까 비선형 함수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건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냥 옵션은 델타를 반영해서 바를 추정하는데 이때 옵션의 바는 구하는 방식이 델타 감마까지 감안해서 델타 감마 바도 구하더라 정도만 귀동량 형식으로 알아 놓으시면 끝납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 보죠 변동성과 상관관계의 추정에는 과거 수익률 자료가 이용되며 해당 자료의 기간 및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석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봤는데요 4번 문제가 이론적인 문제니까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린 거 그거 위주로 해서 한번 읽고 아 이런 문제의 유형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에 관련돼서 시장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 실제로 바를 추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를 구하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델타 노말 방법에 의한 바의 바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이거를 이제 제가부터 지금부터 강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강조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시장 리스크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예요 그리고 바를 구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델타 노말 바예요 물론 뭐 역사적 시뮬레이션으로 바를 구할 수도 있고 몬테카롤로 시뮬레이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반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구해놓으면 아셔야 될 게 델타 분석법 또는 델타 노말 바로 구한 것과 역사적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것과 몬테카롤로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바 값이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같다 그러면 안 돼요 달라요 달라서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다고 나중에 나와요 또 그래서 이제 델타 노말 방법에 의한 바가 측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시험에서도 이걸 나오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델타 노말 바에 델타 노말 분석에서 분석법을 위한 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개별 자산의 바를 측정할 때 개별 자산의 바를 측정할 때와 포트폴리오 바를 측정할 때가 다른 거예요 접근 방법이 그러면 개별 자산의 바는 기본적으로 자 내가 투자한 위험 자산의 가격 곱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변동성 곱하기 기간 곱하기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에는 뭐다 베타 베타가 요렇게 쓰죠 그다음에 채권의 경우에는 수정 듀레이션 수정 듀레이션을 쓴다 근데 수정 듀레이션은 알아보셔야 돼요 수정 듀레이션은 듀레이션을 주면 일 플러스 만기 수익률 또는 시장 수익률 또는 이자율 줄 거예요 이자율 더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나눈 게 수정 듀레이션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옵션의 경우에는 델타까지 반영하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델타가 반영된다 정도만 알면 돼요 옵션의 경우에 바를 구하는 거는 뭐 거의 뭐 환상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알아놓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 n으로 안 하고 t로 했어요 t t 뭐 타임으로 했는데 n이나 t나 뭐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를 측정하는 거 개별적인 바는 요렇게 해서 추정한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시험에서 만약에 신뢰 수준을 줄 때 95% 신뢰 수준을 줄 수도 있고 99%를 줄 수도 있죠 그럼 신뢰 상수는 다시 한번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 높아심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너무너무 잘 된 분들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완전히 뭐 거의 프로처럼 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하면 아우 뭐 좀 더 어려운 거 더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초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기초가 있든 없든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95% 신뢰 수준에서의 신뢰 상수값은 1.65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9% 신뢰 수준에서는 상수값이 2.33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델타 노말을 바라는 게 가정을 확률분포 가정을 정규분포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정규분포 중에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 있는데 표준 정규분포는 일단 평균이 평균이 평균 뮤가 평균이에요 평균이 0이고 그리고 분산값이 1인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산이 1이라는 건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1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데 이 안에 확률 변수가 몇 개 몇 퍼센트가 여기에 수렴이 돼야 되냐면 68.26%가 수렴돼야 돼요 이 68.26%가 수렴되는데 그러면 95%의 그 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으로 1.65 위쪽으로 1.65의 5의 표준 편차 마이너스 1.65 플러스 1.65의 표준 편차 사이의 값이 이때의 확률 변수가 95%를 이걸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신뢰 상수 값이 1.65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5 표준 편차예요 원래는 원래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 떼 버리고 1.65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99%를 마크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길어져서 마이너스 2.33 플러스 2.33이에요 그래서 2.33이 이게 상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죠 근데 문제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다 95% 신뢰 수준의 신뢰 상수 값은 상수 값은 여기다 대입해야 될 게 1.65 99%는 2.33이라는 거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이게 정규분포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고요 요건 이제 개별 바예요 개별 바예요 그러면 개별 바로다가 만약에 바 값을 개별적으로 만약에 A라는 자산에 바 값을 구했는데 20억이 나왔다 바 값이 그리고 똑같은 요령으로 B라는 자산에 바 값을 구했는데 30억이 나왔다 그러면 두 자산을 섞는다 2분의 1씩 섞는다 반반씩 섞는다 그러면 20억이 2분의 1 30억이 2분의 2분의 1만큼 이렇게 더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바가 뭐 여기 15억 10억 하니까 25억이 되느냐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위험이라고 하는 건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교집합이 있어서 이거 A하고 예전에서 20억 여기 20억 여기 30억 그럼 합쳐가지고 2분의 1씩 섞으면 25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즉 개념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할 때 우리가 공분산이라는 개념 했잖아요 통계 용어 중에 공분산이라는 게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공분산 또는 상관계수 공분산을 표준화한 게 상관계수잖아요 그래서 두 개 자산의 바를 두 개 자산을 같이 투자할 때 바값은 포트폴리오 바값은 상관계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상관계수가 상관계수 크기에 따라서 바가 확 줄을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줄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데 이때 포트폴리오 바는 자 두 개의 자산의 포트폴리오 바가 더해진다는 거는 그냥 더하면 안 된다고 이게 편차 개념이라 제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곱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자산의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분해하면 전개를 하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곱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단위가 제곱이라는 단위가 이게 제곱이 붙으면 단위가 달라지니까 나중에 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떼어버려요 떼어버리려면 어떻게 돼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B가 이게 포트폴리오니까 바로 여기다가 바라고 대입을 하면 포트폴리오 바의 바값은 루트 해놓고 자 A의 바 A자산의 바 플러스 B자산의 바 다시 씁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요 2 곱하기 A자산의 바 B자산의 바를 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관계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루값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 루가 여기 룰을 하나 보면 곱하기 루가 들어갔는데 플러스 1이면 위험이 하나도 안 줄어 플러스 1이면 위험이 하나도 안 줄으니까 1 곱하면 똑같이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묶어보면 인술분위하면 A 플러스 B가 되니까 A의 위험 A 바의 위험과 B 바의 위험이 하나도 안 줄고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다시 다시 말씀드리면 루값이 플러스 1이면 위험이 하나도 안 줄어요 위험이 하나도 안 줄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산효과 저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요 항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 거고 제곱 떼어버리면 결국 A 마이너스 B가 되니까 A 위험과 B 위험에서 교집합이 되는 위험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위험은 싹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효과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위험 감소효과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위험이 제일 많이 줄어요 분산효과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위험이 줄어요 그런데 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영 영이 되면 여기 상관계수의 영을 곱해주니까 여기 항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항 자체가 없으니까 요것만 남는 거예요 A 바이 제곱 플러스 B 바이 제곱의 제곱 끝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관계수를 줄 때 상관계수를 줄 때 상관계수를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0으로 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0.8이나 뭐 마이너스 0.2나 이런 식으로 주면 꼼짝없이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해놓지 않으면 뒤에 가서 막 헤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계산을 그런데 이거는 기본 개념이니까 꼭 알아놓고 제가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델타 노말 방법에 의한 바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틀린 것 고릅니다 자 1번 옵션의 기초 리스크 요인의 비선형 함수이므로 자 여러분들 옵션이라는 거는 잘 들으세요 옵션이라는 상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배우시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시죠 옵션을 배우시지만 옵션이라는 건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이익이 무제한이지만 손실이라면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손실은 무제한이지만 이익은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익구조가 비대칭구조예요 비대칭구조이기 때문에 이 비대칭구조인 상태 옵션의 리스크를 측정할 때 정규분포 과정을 하면 정규분포는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완전히 똑같이 종모양으로 엎어진 것과 같은 모양의 확률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익이고 여기가 손실이다 그러면 이익과 손실이 정확하게 좌우대칭으로 돼 있는 상품에서 이게 먹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맞는 건데 옵션이라는 거는 옵션을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100원에 행사각에 콜옵션 매수했다 그러면 100원 이상이 되면 이익은 무제한이지만 100원 미만이 되면 프리미엄만 그냥 손해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과 이익이 좌우대칭이 아니고 비대칭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선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선형 비선형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옵션 그러니까 기존의 바를 구하는 방식 델타 분석법에 의한 바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 안 맞아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옵션의 반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거의 낼 수 없고요 옵션의 경우에는 좀 주의해야 된다 바가 안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옵션은 기본적으로 비선형 함수라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델타만 이용해서 계산 시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선형 수익 구조를 가진 상품 이게 옵션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비선형 수익 구조가 옵션이에요 옵션 같은 상품이 포함된 경우 부정확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마까지 감안하여 시장 리스크를 측정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델타를 반영한다 해놓고 옵션의 감마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델타 감마 바다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칠판 지우기 전에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깊이 있게 하실 필요는 없고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죠 3번 10억을 투자한 주식이 정규분포를 하고 일일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5%래요 그럼 95% 신뢰도의 하루짜리 반은 0.825억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계산을 해보죠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0억 투자한 주식이라고 했으니까 10억이 위험 노출 금액이고요 곱하기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95% 신뢰도의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95%니까 1.65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변동성은 얼마냐면 변동성이 표준 편차가 변동성이잖아요 시그마라고 여기 써놨잖아요 시그마 이게 표준 편차잖아요 요게 얼마냐면 5%래요 0.05 5%니까 0.05 맞죠 그 다음에 하루짜리 반이니까 루트 1인데 할 필요 없죠 하루짜리 반은 여기까지만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이 나온답니다 답이 맞답니다 그래서 0.825억이라는 게 맞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맞고요 4번 3년 만기 채권 100억의 1일 기준 표준 편차가 0.05% 0.05%면 0.0005죠 소수로 표현하면 거기다가 듀레이션이 2.1년 여러분들 듀레이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채권 바를 할 때 듀레이션을 주면 듀레이션을 그냥 써버리면 안 돼요 듀레이션을 그냥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수정 듀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써줘야 돼요 이때 수정 듀레이션은 1 플러스 시장 수행률을 더한 걸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수행률이 10%이면 95% 신뢰도의 하루짜리 반은 약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건 계산해 봐야죠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순서가 위험노출 금액이 채권 투자한 게 1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곱하기 할 수 있는 때까지 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0.05%니까 0.0005죠 소수로 하면 곱하기 95% 신뢰 수준이라고 돼 있으니까 95%면 1.65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수정 듀레이션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수정 듀레이션은 그냥 듀레이션 그냥 쓰면 안 되고 듀레이션의 플러스 1 플러스 R이에요 이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수행률이나 만기 수행률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서 듀레이션이 2.1년이라고 했으니까 2.1 해놓고 시장 수행률이 10%니까 1 플러스 0.1이니까 1.1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90909090 이렇게 나온대 1.909090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러면 그냥 1.9로 합시다 1.9 그러면 수정 듀레이션은 1.9다 뒤에 우슬이 뛰어버리고 그래서 1.9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1.9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0.15675 나온대 0.15675 우리 이제 해설에서는 약 0.15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0.15675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계산한 겁니다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려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계산기는 안 두드리죠 계산기 두드리면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0.15675 약 0.15억 정도 된다 이게 1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답이 0.17억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문에 이게 틀렸다는 거죠 0.15675예요 그래서 0.15억 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꼼짝없이 바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히 여기서 계산하는 바는 개별 바잖아요 개별 자산의 바잖아요 포트폴리오 바가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그나마 할 만한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5번까지 제가 리스크 관리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살살 다뤘어요 사실 살살 다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바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부 raz건 오 dua muss 클래시 이었 recognizes 예 예 です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멘